자의 스토리 독해 시즌전 해운대 고등학교 시험 범위 5단원에 21번부터 해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문 완성이죠. 모의고사 유형 40번 유형입니다. 문장이 좀 길면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유형입니다. 자 2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문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여기까지 딱 끊어주고 전명구조 전치사 명사 그러면 문장의 주어가 equation이고 이거를 받는 동사가 it's questionable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equation 하면 방정식이 의심스럽다. 수식이 의심스럽다.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하면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방정식은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방정식이 비투리인 뭐뭐 사이에 자 퍼블릭 리더십과 다미넌스 사이에 자 공공 리더십과 리더십 이게 정치죠. 자 리더십과 지배력 지배력 사이에 방정식이 의심스럽다. 자 비교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방정식 지배력 정치와 공공 리더십이니까 정치와 지배력 사이의 방정식이 의심스럽다. 자 what does one mean? 무엇은 말입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지배력이라는 것이 자 인디케이션 밑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주석의 어려운 단어죠. 강제라는 뜻입니다. 자 what does one mean by the 지배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알려주다. 알려주는 겁니까? 강제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까? 지배력. 또는 통제입니까? over the most valued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소중히 여겨지는 것에 대한 통제 그게 지배력입니까? 강제입니까? 지배력이라는 게 아니면 통제입니까? 정치 시스템이라는 것은 아마도 자 about 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둘 다에 관한 지배력이라는 말이 정치적 시스템을 정치 시스템은 정치 시스템 정치 체계라는 것이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 강제 통제 둘 다에 관한 것일 수도 있고 이들은 둘 중 하나 둘 중 하나의 강제 통제 둘 중 하나일 수도 있고 또는 상상컨대 둘 다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치 시스템 하면은 우리가 아 강제적이다 보통 북한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을 상상할 수 있겠죠. 자 강제적이다 아니면 통제 정치 시스템 하면은 이 둘 다이거나 아니면 둘 중 하나이거나 아니면 상상컨대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The idea of control 이 통제라는 아이디어는 would be bothersome 자 성가신 성가신 일일 것이며 성가신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bothersome one일 것입니다. for many people's 많은 피플에 S가 들어갔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게 부족 종족 민족 그런 의미야. 여기서는 부족이라고 봅시다. 피플에 S가 들어가면은 부족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부족들한테 성가신 일일 것입니다. 성가신 아이디어일 것입니다. 통제라는 생각은 as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모모에 S처럼 among many native people's of 아마존이야 아마존의 원주민 원주민 부족들 사이에서처럼 통제라는 말이 성가신 일일 것입니다. 그곳에서는 모든 구성원들인데 공동체 구성원들이 좋아합니다. 그들의 개인적 자율성 오토노미를 좋아하고 아마존 사람들은 그리고 주목헌데 알러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떠한 분명한 표현에 대해서건 통제나 또는 강제 코에이션의 표현에 대해서는 알러지까지 보입니다. 아마존 사람들은 자율성을 중시한다. The conception of 그 개념인데 정치 권력 이라는 것의 개념 뭐뭐로써 강제적인 힘으로써 정치 권력 이라는 개념은 뭐뭐로인 반면에 그것이 아마도 서양식 고정관념 관념인 반면에 문장의 전체 주어가 그 개념이죠. 정치 권력 이라는 개념은 강제적인 힘으로써의 정치 권력 하면 강제적인 힘이다. 강제성이 있다. 이런 개념은 It's not a universal. 보편적인 게 아닙니다. 라고 했죠. 아마존에서는 정치하면 강제성이 없다라는 거야. 얘네들은 자율적으로 살아가니까. 자 그러면은 정치의 강제성 자 또는 통제 이런 거는 서양식의 개념일 뿐이다라는 거야. 서양 사람들이 개념 자 It is very unusual 정말 특이한 일입니다. 아마존 리더들 리더가 기본 오더 명령을 내리는 것은 특이한 일입니다. 얘네들은 자율적으로 산다. 만약에 많은 부족들이 두나피우 바라보지 않는다면 정치 권력이라는 것을 강제적인 힘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면 또한 아니라면 가장 소중히 여겨지는 영역으로 정치적 힘이라는 것을 권력이라는 것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렇다면은 더 립 하면은 도약 비약이거든 비약이 아닙니다. 비약 자 From A to B 정치적인 것에서 뭐를 향해 지배력 정치적인 것에서 우리가 정치를 딱 생각할 때 아 지배력이구나 라는 것의 비약은 또는 강제적인 것으로의 비약은 그리고 자 그곳 정치적인 것에서 여성에 대한 지배력 이런 식으로의 비약이라는 것은 불안정한 비약입니다. 우리가 정치 권력 하면은 통제 강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아마존 사람들한테 마저 정치적인 권력이라는 것이 통제와 강제를 동반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불안정한 비약이라는 겁니다. 자 에즈 마릴린 스트랜선 이라는 사람이 말한 것처럼 The notions of 개념인데 정치적 그리고 정치적 개성 personhood 개성이라는 개념은 문화적인 우리 자신만의 문화적 집착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정치적 권력이라는 것은 강제와 통제를 수반하고 있다. 라는 것은 우리만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어떤 편견입니다. 오랫동안 반영되었던 인류학적 컨스트럭트 구성에서 오랫동안 반영되었던 우리 자신만의 집착일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정치 권력이 통제와 강제를 수반한다라는 개념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는 말이야. 모든 문화의 보편적인 게 아니다. 자 It is 밑줄입니다. 이해하는 것 정치 권력 다른 문화에 있어서 정치 권력을 뭐뭐 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잘못 인도된 것입니다. 잘못 이해된 왜냐하면 정치 권력이라는 아이디어는 문화를 가로질려서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유니폼 회계적이지 않기 때문에 통일된 게 정치 권력의 아이디어는 통일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 3번으로 보는 겁니다. 요거 자 21번이었고 22번은 조금 수월한 것 같아. 코끼리 문제가 나오는데 22번 자 한 문장을 요약하고자 할 때 빈칸에 A, B에 들어가야 알맞은 말은 Because elephant groups break up and reunite frequently 하면 break up 헤어지다 이 말이죠. 코끼리 집단은 헤어지고 제외한다 다시 만난다. 굉장히 자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인 리스폰스 투 뭐뭐에 대한 반응으로 베리에이션 하면 변화 변수 음식 이용 가능성 식량 이용 가능성 이라는 변수에 반응해가지고 코끼리 집단이 이별을 했다가 다시 만나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이 제외라는 것이 좀 더 중요합니다. 코끼리 사회에서는 뭐보다는 프라이미트 하면 영장류 인간 원숭이과 동물 영장류 사이에서는 코끼리 사이에서 보다는 코끼리 사회에서는 재회의 개념이 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종은요 종 자체 단어 자체가 S로 끝나는 단어고 단수 직업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자 이거를 헤어조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코끼리 종은 진화를 했습니다. 정교한 인사의 행동방식을 진화시켰다. 인사법을 인사행동 인사법을 진화시켰습니다. 코끼리들은 The form of which 그 종의 인사행동의 선행사가 그리팅 비헤이비어에서 인사행동의 형태는 반영합니다. 뭐를 강도를 반영합니다. 세기를 반영합니다. 사회적 유대감의 세기를 반영합니다. between 뭐뭐 사이에 그 개체들 사이에 much like 아주 많이 비슷하다 How you might merely shake hands with long-standing acquaintance but hug a closer friend you have not seen it while and maybe even tear up 자 아주 비슷합니다. 방식과 당신이 단지 악수 정도를 하는 방식 자 오랫동안 지속된 지인과는 악수를 하는데 그러나 포옹까지도 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가까운 친구 당신이 오랫동안 한동안 못 만났던 가까운 친구와는 포옹까지 합니다. 오랫동안 아는 지인한테는 악수를 하고 그 정도 와 비슷하다는 코끼리의 재회라는 것은 자 그리고 아마도 심지어 눈물까지 흘리는 것 와 비슷합니다. 다시 The form of which 자 그 인사법 의 형태는 반영합니다. 강도를 사회적 유대감 의 강도를 반영합니다. 그 개체들 사이에 자 그러면서 코끼리들은 아마도 인사를 서로 간에 합니다. 단지 바이 아인지 뭐뭐 함으로써 리칭 트렁크 자 트렁크 코끼리 코죠. 코를 뻗음으로써 서로의 입에다가 코를 뻗음으로써 인사 그리티 인사를 합니다. 아마도 동등한 것입니다. 인간이 부딪히는 거야 뺨을 부딪히는 거 부딪히는 것과 비슷한 동등한 게 코를 내밀어서 인사를 한다. 그러나 그러나 애프터 롱 에버선스 오랫동안 자 공백 부재 오랫동안 부재 이후에는 오랫동안 못 만난 경우에 가족 구성원들과 멤버스 가족 구성원들과 유대 집단은 인사를 합니다. 서로 간에 원 어나들 놀라울 정도로 극적인 자극적인 자 그런 표시로 보여줌으로 인사를 합니다. The fact 어떤 사실인데 intensity reflects 강렬함이 반영한다. 자 뭐를 반영한다면 인사하는 강렬함이 반영한다는 그 사실은 자 지속시간을 자 그 헤어짐에 지속시간을 반영한다는 사실 뭐뭐뿐만 아니라 as well as 자 as well as 는 뒤에서부터 해석하죠. a뿐만 아니라 b 역시 그래서 뒤에께 이기 중요합니다. a뿐만 아니라 b 역시니까 The level of intimacy 자 문장의 동사가 suggest죠. 여기 자 수준인데 친밀함의 수준뿐만 아니라 헤어져있던 지속시간까지 반영한다. 코끼리가 인사하는 자 그 강렬함의 강렬함은 헤어짐에 지속시간까지 반영한다는 그 팩트가 헤어짐에 지속시간을 반영한다. 이 말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사람들한테 포옹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한테 따지면 포옹의 정도까지 아주 진하게 제외를 한다. 자 이 사실은 제시를 합니다. 코끼리가 시간 감각을 또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인간의 눈에서는 이러한 인사는 스트라이크 퍼밀리어 코드 하면은 이게 수거입니다. 스트라이크 퍼밀리어 코드 하면은 익숙한 화음을 불러온다. 이 말은 공감을 일으킨다. 인간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I am reminded of 나는 상기가 된다. 기억이 난다라는 거야. 그 기쁜 재회가 기억이 난다. 자 so visible 하면은 눈에 보이는 재회가 기억이 납니다. in the arrival area 하면은 도착 구역에서의 재회가 기억이 납니다. 국제공항의 터미널의 도착 구역에서 오랜만에 외국에서 기국하는 사람들끼리 이제 재회를 했을 때의 그 장면이 눈에 띄는 장면이 기억이 난다. 이 소리죠. 코끼리를 보면은 자 코끼리도 아주 진하게 오랫동안 못 본 대상에 대해서는 아주 진한 인사를 주고받는다. 자 The evolved greeting behavior 코끼리 진화된 인사 행동인데 코끼리의 진화된 인사 행동은 Can solve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알려주는 것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한마치 얼마나 많이 개래들이 사회적 사교 사회적으로 유대가 있는 타의 연결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오랫동안 They have been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멸종위기에 처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코끼리의 인사법 이라는 것은 자 그래서 파티드가 헤어진 이란 뜻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23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 2등급 킬러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 자 과학자들이 수행했습니다. 이 쥐죠. 쥐실험을 한 마리 쥐실험을 하나의 쥐실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자 라트 감금했습니다. 쥐 한 마리를 작은 우리에다가 감금했습니다. 그리고 자 플레이스드 위치시켰습니다. 그 우리를 위틴 뭐뭐 안에다가 자 훨씬 더 큰 방 안에다가 자 그 우리를 갖다 놨습니다. 그리고 허락했습니다. 또 한 마리의 쥐가 돌아다니도록 자유롭게 그 방을 돌아다니도록 허락했습니다. 자 상황을 잠깐 보면 쥐가 한 마리가 있는데 쥐가 있는데 쥐가 아니라 돼지 같다 쥐가 있는데 우리에다가 감금을 시키고 훨씬 더 큰 방에다가 훨씬 더 큰 방에다가 또 한 마리의 쥐를 갖다 놓고 막 돌아다니도록 돌아다니도록 해서 자 이 상황입니다. 이게 셀 방입니다. 우리에다가 쥐 한 마리 넣고 쥐 두 마리 등장하고 있죠. 더 케이지등 우리에 갇힌 그 쥐는 gave out distress signal 자 조난 조난 신호를 보냈습니다. 뭐 낑낑거렸겠죠. 그것이 초래했습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쥐로 하여금 또한 보여주도록 신호를 걱정의 신호를 자 보여주도록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신호를 보여주도록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 자유로운 쥐는 자 이게 진행하다 이 말이죠. 투 헬프 도움을 진행했습니다. 그 여자진가 봐 그 쥐에 갇혀진 친구 친구를 도와주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세븐 어템 몇 번의 시도 끝에 주로 성공을 했습니다. 열어주는데 그 우리를 그리고 자유롭게 하면서 자유롭게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석시드 인에 걸리는 거죠. 첫 번째가 열어주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 죄수를 갇힌 쥐를 자 그 연구원들은 그리고 나서 반복했습니다. 그 실험을 이번에는 자 위치시키면서 초콜렛을 방에다가 초콜렛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자 그 자유로운 지는 이제는 had to choose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뭐뭐 사이에 between a and b a b 사이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 either a or b a b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어떤 선택 자유롭게 하는 거 그 죄수를 갇혀있는 지를 풀어주는 쪽이나 아니면 초콜렛을 맛있게 먹는 혼자서 먹는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많은 쥐들은 선호 했습니다. 먼저 풀어주는 거 그들의 아 욕심 부리지 않고 친구부터 풀어주고 그리고 함께 나누는 걸 선호 했습니다. 초콜렛을 피로몸으로 할지라도 몇 마리 쥐들은 행동을 했습니다. 좀 더 이기적으로 행동했다 할지라도 입증하면서 아마도 어떤 쥐들은 좀 더 비열하다는 것을 인간도 마찬가지죠.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단 다른 쥐들보다 비열하다는 걸 입증하면서 즉 예외는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에 친구부터 구해주더라. 내용 쉽죠. 어렵지 않네. In a series of 익스페로는 연속적인 실험에서 자유로운 쥐가 목격했을 때 그들의 친구를 어떤 상태에 있는 감금상태 우리의 감금상태 자 앵귀시가 정답입니다. 앵귀시 고통상태에 있는 쥐를 목격했을 때 그들은 성향이 있었습니다. 구조를 해주는 그들의 친구를 심지어 자 초콜릿 먹는 것을 지연 하면서까지 연기 하면서까지 정답은 1번이죠. 그래서 모든 문제가 이렇게 쉬웠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3번 안 어려웠고 24번 2등급 킬러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수능 문제는 2018년 수능 홀수 문제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스펜트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딱 꾸미는 겁니다. 보내진 시간인데 온라인 인터넷상의 상호작용으로 보내진 시간은 문장의 주어가 타임이고 이거를 받는 동사가 립스죠. 남긴다. 온라인 상의 상호작용으로 보내진 시간 인터넷한다고 보내는 시간이야. 누구랑 함께? 구성원들 그 자신의 구성원들 즉 자기 분야의 구성원들과 함께 인터넷으로 보낸 시간이 프리슬렉티드 하면 미리 정해진 자신의 미리 정해진 공동체 선생님이 영어선생님이니까 온라인 상에서 영어선생님들끼리 대화를 주고받는 자신만의 공동체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으로 인터넷으로 보내진 그 시간은 남깁니다. 더 적은 시간을 이용가능하게 합니다. 실제적인 만남에 대해서 자 누구와의 만난 와이드 버라이어트 피플 폭넓은 다양한 사람들이죠. 버라이어트 다양한 다른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한 실제적인 만남에 이용가능한 시간을 적게 남깁니다. 우리끼리 끼리끼리 모였을 때 온라인 상에 이야기를 하고 했을 때 실제로 다른 분야 사람들한테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다 이 소리입니다. 만약에 피지시스템 물리학자들이 예를 들어서 What you concentrate on 집중을 한다면 주고받는데 이메일 주고받고 전자 프리프린트 하면 프리프린트 견본 인쇄물 입니다. 전자 인쇄물을 주고받는데 집중을 한다면 물리학자들이 다른 물리학자들과 자기 분야의 사람들하고 전세계에 있는 물리학자들과 자기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메일 주고받고 전자 인쇄물 주고받는 받는데 집중을 하려면 어떤 물리학자들이 일을 하는 같은 전문 전문화된 주제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과 이메일 주고받고 전자 인쇄물 주고받는 받는다면 그 사람들은 would likely devote 헌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더 적은 시간을 그리고 더 적게 반응성을 보입니다. 새로운 방식의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는 반응성을 적게 보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에는 시간을 덜 보낸다 라는 겁니다. 맨날 자기 분야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눈다면 새로운 것을 덜 하게 된다 라는 거고 퍼실리테이팅 하면 이게 촉진하는 거죠. 촉진하는 건데 뭐를 자발적인 구축을 촉진하는 거 굉장히 호모제니어스 하면 동종의 같은 업종의 사회적 연결망을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은 즉 끼리끼리 만나는 것은 과학 공동체의 똑같은 얘기죠. 같은 사람들끼리만 이제 끼리끼리 만나는 것은 이 말이죠. 이거를 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촉진하는 것인데 자발적으로 구축하는 것을 촉진하는 것 매우 같은 업종의 사회적 연결망 연결망의 자발적인 구축을 촉진하는 것은 과학 공동체 라는 사회적 연결망의 자발적인 구축을 촉진하는 것은 따라서 허락합니다. 개체 개인들이 걸러내다 필터 잠재적으로 압도적인 흐름의 정보를 걸러내는 것을 허락합니다. 자기끼리만 정보를 교환했을 때 자기 분야 사람들끼리만 교류를 했을 때 걸러내버린다. 압도적인 정보 흐름을 다른 분야의 정보를 걸러내버립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요 아마도 성향입니다. 자 과도하게 걸어다 라는 거죠. 과도하게 걸러버립니다. 자기 분야가 아닌 것은 다 삭제를 해버린다. 따라서 제거합니다. 다양성을 제거합니다. 지식 다양성 흐르고 있는 순환하고 있는 지식 다양성 자 여기서 따라서 제거하면서 그리고 줄이면서 자 뭐를 빈도수를 줄이면서 급진적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의 빈도수를 줄이면서 뭔가 새로운 걸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분야 사람들끼리만 만나면 이런 면에서 이번 저런이 심지어 여정인데 어떤 여정 through the stacks of real library 실제 도서관의 스택 도서관 자료 책을 쌓은 스택 이라고 그러죠. 자료라고 봅시다. 실제 도서관 자료를 자료에 대한 어떤 여정 도서관에 직접 걸어서 가는 것이 좀 더 과실을 맺을 뜻합니다. 뭐보다는 어떤 여정보다는 오늘날에 분배되어 있는 가상의 기록보관서 인터넷 자료 보관서를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실제로 오프라인에서 도서관 가는 것이 좀 더 과실을 결과를 낸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It seems difficult to use the available searching engine to emulate efficiently the mixture of predictable 플랜 서프라이징 디스커버리스 that typically 리절트 from the 피지컬 지금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효과적이다 이 소리 그 던지급 왜냐하면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이용 가능한 검색엔진을 사용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검색엔진 인터넷 자료를 검색엔진 이라는 것은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기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죠. 자 emulator 따라하다 따라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그 혼합을 예측 가능하고 놀라운 발견이라는 발견들의 혼합을 따라하기 위해서 인터넷 자료를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어떤 발견 놀라운 예측 가능한 놀라운 발견들인데 전형적으로 초래되어지는 물리적인 책꽂이 검색 광범위한 도서관 자료에 물리적인 즉 오프라인에서 물리적으로 책꽂이를 책이 쫙 있는 것을 이제 쭉 훑어보면서 초래되어지는 자 그런 예측 가능하고 놀라운 발견 이라는 이 발견들의 혼합물을 흉내내기 위해서 자 인터넷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자 검색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많은 결실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양문 보겠습니다. 포커싱 온 온라인 인터랙션 with people who are engaged in same specialized ADR 까지가 주원해 집중하는 거야 온라인상의 상호작용 사람들과 참여하는 같은 전문화된 영역에 참여하는 즉 같은 동종업종에 참여하는 사람들과의 온라인 상호작용에 집중하는 것은 잠재적인 정보의 근원을 제한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자 덜 가능하게 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발견이 일어날 것을 덜 가능하게 합니다. 정답은 1번으로 보겠습니다. 조금 어려웠던 지문이었고 똑같은 2등급 킬러인데 23번보다는 24번이 수능문제구나. 그래서 어려웠구나. 넘어갑니다. 1등급 킬러 문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2019년 7월 교육청 고3 40번 문제네. 자 같은 유형 In a set of remarkable experiment 어떤 한 세트의 놀라운 실험에서 젠 보종 그리고 케이티 리젠 퀘스트 이 두 사람은요 중국 사람인가봐 해브 션 보여주었습니다. That lyrics 하면은 가사거든 Like more 같은 가사 What you have seen the way in the tide 조수에다가 조수라는 거는 밀물 썰물에다가 당신의 죄악을 씻어버리세요 라는 것과 같은 가사가 밀물 썰물에다가 밀물 썰물 파도가 흐르듯이 흐르는 데다가 당신의 죄를 씻으세요 라는 이런 가사가 아니다. 단지 자 언어의 재치인 것만은 아니다. 자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다 라는 거죠. In their experiment 그들이 실험해서 그들은 요청했습니다. 학생들한테 한번 기억을 해봐라 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억해라 Either A or B A or B 둘 중 하나를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의 윤리적인 행동 또는 비윤리적인 행동 자 도덕적으로 괜찮은 행동 또는 도덕적으로 나쁜 행동을 생각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과거에 있어서 학생들인데 who remembered their own 자 기억했던 학생들 그들 자신의 비윤리적인 행위를 기억했던 그런 학생들은 좀 더 likely to 뭐 할 듯 아니죠 행동을 행동을 할 듯 했습니다. 마치 뭐 것처럼 as if 그들이 felt unclean 자 그들이 느끼기에 깨끗하지 못하다 라고 느끼는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자 on a word completion task 단어를 완성하는 그런 과제에서 잇따랐던 과제에서 unethical memory students 비윤리적인 기억을 갖고 있던 그 학생들은 좀 더 많이 말할 듯 했습니다. 자 그 완성되지 않은 단어 단어 채우기 과제를 줬는데 w ~~ h 라는 단어를 채우세요 라는 과제에서 wash 씻어버리다 라는 단어를 채웠습니다. 자 뭔가 비윤리적인 아이들은 대신에 wish 바라다 희망하다는 단어 대신에 그리고 s ~~ p 라는 단어는 soft 비누 자 뭐뭐 대신에 step 이라고 말하는거 대신에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두번째 실험에서는 학생들에게 말되어졌습니다. 뭐가 the study was 그 연구가 자 자 디터민 결정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되어졌습니다. 뭐뭐 인지 아닌지 동사람 if 는 뭐뭐 인지 아닌지 자 필체가 관련이 있는지 아닌지를 결정해보기 위한 시험이다 라고 말되어졌습니다. 물론 거짓으로 말한거죠. 이 실험의 목적은 성격하고 필체하고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에요. 라고 말되어졌습니다. 몇몇 학생들은 copied out stories of 손으로 뺏겼다라는거죠. copied out stories 스토리를 ethical behavior 윤리적 행동에 대한 스토리를 뺏겼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stories of 비윤리적 행동이 나와있는 그런 스토리를 직접 한번 써봤습니다. they were then asked 그들은 그리고 나서 요구를 받았습니다. 등급을 매겨봐라. Desirability 하면 desirable 원하는 정도의 등급 정도를 한번 등급을 매겨봐라. 다양한 제품을 얼마나 원하는지 정말 많이 원하면 별다섯 개 이런식으로 등급을 매겨봐라 그랬습니다. 몇몇은 were cleansing products and others were not 몇가지 제품은 클렌징 프로덕트 하면 뭔가 세정 제품 이었습니다. 뭔가 씻는 제품이죠. 청소용 또는 세정 제품 비누 바디 클렌저 뭐 이런 제품 이었고 다른 것들은 그런 제품 일반적인 제품 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도주 후 사람들 있죠. 뺏겼던 뺏겼던 비윤리적 스토리를 뺏겨 썼던 그런 학생들은 등급을 매겼습니다. 세정 제품을 좀 더 높게 좀 더 가지고 싶어요. 라고 등급을 매겼습니다. 뭔가 씻는 제품이죠. 죄를 씻는 제품 뭐보다는 비세정 제품보다는 비윤리적인 것을 생각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죄를 씻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생각한다. 몇몇 실험에 따르자면 노출인데 어떤 사례에 대한 케이스에 대한 도덕적 위반에 대한 노출이 이끌어갑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발전시키도록 개념을 신체적인 청결함의 개념을 발전시키도록 그래서 도덕적 위반이 바이올레이션이고 청결함이 클린리스니까 정답은 1번이겠죠. 1등급 치고는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26번 1등급 킬러 2021년 고3 교육청 40번 3월 이거 보도록 올해 꺼네 자 이런식으로 난 대단한 선생님이야 이런 권위를 가져오는 것이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시키다 침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좀더 불안한 목소리를 침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권위를 가져오는 것이 학급에다가 누구의 목소리냐 덜 유능한 학생들 즉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죠. 공부 못하는 아이들의 안정적이지 못한 목소리를 침묵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지적 권위를 학급에다 가져오는 것이 공부 못하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킬 필요는 없다. 말 참 어렵습니다. 코렉팅 자 이게 교정하는 거죠. 바로 잡아주는 거 학생들을 바로잡는 교정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높은 수준의 예민함이 필요합니다. 민감성이 필요합니다. On the part of the teacher 선생님의 입장에서 정말 예민하게 해야 된다. 학생들을 교정해주는 것은 그게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There is no need to correct 교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대의 법이죠. A가 아니라 바로 B다. 자 교정할 필요가 없다. 이 소리가 아니라 교정 자체가 should not lead to 이끌어서는 안 된다. 침묵 시키기를 침묵시키기를 조용히 해버리게 만드는 걸 이끌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학생들을 학생을 학생을 An authoritarian form of correction open prompt 권위적인 아이고 권위적인 형태의 교정이라는 것은 아 강압적으로 똑바로 해란 말이야 뭐 이런 거 그렇게 쓰지 말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권위적인 교정이라는 건 종종 촉진합니다. 심지어 굉장히 뛰어난 학생 가장 뛰어난 아이들조차도 윗뜨드로 움츠러들게끔 합니다. 자 불편한 상황으로부터 움츠러들게끔 합니다. Let alone 뭐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이 Less secure 안정적이지 않은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의 지적인 잠재력에 안정적이지 않은 학생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이 움츠러들게 만들 뿐입니다. 권위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그것은 또한 죽여버립니다. 의지력을 즐기고자 하는 좀 더 리스키 모험적인 해석을 해석이란 건 이해죠. 해석을 즐기고자 하는 의지력을 죽여버립니다. Instead of simply accepting 대신에 단지 받아들이는 간단하게 받아들인 것 대신에 어떠한 해석이라도 자 이해라고 보면 어떠한 이해라도 받아들인 것 대신에 Just for the shak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자 for the shake of 뭐뭐를 위해서 표현의 자유 자체를 위해서 어떠한 이해라도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 대신에 자 좀 더 조언할 만하다 질문하는 것이 질문하는 것이 좋은 뭐 대신에니까 이건 아니다 이 말이거든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좀 더 자 충고할 만하다 질문하는 것이 학생들한테 학생에게 어떻게 그또 그녀가 도달했는지 그들의 이해에 해석에 도달했는지 질문을 하는 게 이게 자 이게 조언할 만한 일이다 조언할 만한 이런 접근법은 만들어냅니다 커뮤니티 오브 띵커스 생각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어줍니다 자 이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what is at stake at stake 하면은 문제가 되는 자 문제가 되는 것이 뭐뭐 하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호의성이 아니다 의견의 우호의성이 아닙니다 기충한 위계질서의 위계질서의 질서의 자 글 쓴 사람 자 작가의 위계질서의 기초한 의견의 우호의성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나래의 법이죠 마찬가지 이게 아니라 자 어떤 실현이라는 겁니다 실현 깨달음이 아니라 실현이라는 겁니다 자 문제가 되는 것이 자 we belong together 우리가 함께 속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 조사에 조사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을 조사하는데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자 뒤에서 말이 좀 어렵죠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뭔지 알겠었죠 The Teacher's Intellectual Authority 선생님의 지적인 권위라는 것은 권위 결코 좋은 얘기가 아니죠 Should be exercise 실행되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몸하지 않고 자 개별 학생들을 움츠러들게 움츠러들게 하지 않고 without with the drone 움츠러들게 하지 않고 실행되어야 됩니다 지적 권위라는 것은 그리고 어떤 면에서 장려하는 방식으로 실행되어야 됩니다 학생들을 공유하도록 그들 자신의 이해를 공유하는 것을 정답은 1번입니다 마지막 문제 좀 어려웠죠 자 이렇게 해서 26번까지 또 봤습니다 시간이 또 많이 걸렸네 자 동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